여러분 안녕하세요. 91번 하겠습니다. 프로하고 리하고 프로는 앞으로 해서 풍부한 얘기들, 리는 줄어들고 잠잠해지고 아니면 보상하고 이런 말들이 나오고 기분 나쁜 말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취소하거나 또는 비난하거나 그런 안 좋은 말들도 많이 있다. 그러면 이 다 프로 들어가는 말 대체로 좋은지 확인하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영역사의 발음 Proficient. Proficient 하다가, 참 기분 좋은 단어죠. 미리 해봤어요. 미리 해봤기 때문에 이제 능숙한 거죠. 미리 해봤어요. FIC, do라는 말이니까 미리 해야지 능숙하죠, 여러분. 미리 준비하면 잘하게 되죠. 그 다음에 동의와 소리 읽으시면 스케퍼를 하고 그 다음 전체 사는 인하고 에스스 쓴다 그러는데 이거 되게 좋은 정보예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배웠던 능숙하다 하는 말 B 무슨 앳? B, good at. 그때 앳이에요. 근데 그 영역이 작으면 어떤 구체적인 특정 기술이면 에스스고요. 그 다음에 영역, 넓은 영역이다 싶으면 인을 쓰고 그러죠. 그래서 비슷한 말이죠. 전문가를 영어로 뭐라 합니까? 이로 시작한 단어. 전문가 뭐예요? 이로 시작하는 말. Expert. 다음에 에스스 쓰거나 인을 쓰거나 그래요. 다 내용이 같으니까요. 품사 문제가 아니라. 예문 자 읽으면 She was proficient enough in English to get a job translating documents for an international trade business. Proficient dame 전치사인 Enough dame Enough dame to Dame Job dame Job dame ing 하는 일 그 다음 회사 앞 회사 앞 For 이 회사를 위해 일하니까 회사 어디 있어요? 비즈니스 비즈니스가 가산이에요? 불가산이에요? 지금 여기서 가산 On International Trade Business 이렇게 말하면 그건 회사라는 얘기다. 그 다음 through 읽으시면 Through the work, she expanded her business vocabulary, but hoped to find a job where she could practice her English speaking skills as well. But 다음을 보면 되겠죠? 자, 호프 다음에 투부정사 쓰죠? 호프 다음에 투부정사 써서 이제 뭐 하기를 바랬는지 얘기를 하는데요. 그 투부정사 파이널 주합의 주어는 누구예요? 쉬죠, 쉬. 네. 그래서 파이널 주합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와 동일하기 때문에 바로 투로 간 거고 만약에 그녀는 바라는데 그녀의 남편이 직업을 좀 구하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아, 맞아요. For her husband라고 중간에 For her husband를 끼워 넣어야 해요. 그냥 her husband만 집어넣지 않고 For her husband 이렇게 넣으면 돼요. 아니면 대절을 쓰거나 She hoped that her husband would find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Where 이하가 무엇을 설명하겠구나? Job 그 직업에서 She could practice her English speaking skills as well. 제가 크게 읽은 단어 Speaking 왜 이걸 크게 읽었냐면 아까 뭐가 된다 그랬으니까? Vocabulary, Translating 이런 건 된다. 근데 거기서 스피킹이 안 됐기 때문에 다른 걸 좀 하고 싶다. 그래서 as well 역시 As well as her vocabulary or as well as her translating 이런 말이 생략된 거죠. 자, 그럼 이제 내려와서 명사형은 소리가 Proficiency 이라고요. 자, 소리 Proficiency 이게 굉장히 좋은 단어죠. Proficiency, 능숙함 그 TAPS라는 시험이 있어요. 아시죠? TAPS? Test of English Proficiency 거기에 쓴 단어입니다. 시험 이름의 P는 거의 이 글자예요. 그리고 능숙함 밑에 내려오면 Accomplished가 시험에 한 번 나왔는데 조금 어렵더라고요. 성취된이라는 말이 능숙한이라고 연결시키기가 그래서 뭐 해두고 그 다음에 내려와 보시면 Qualified 이거 표제어입니다. Qualified가 Qualified가 자질을 갖게 하다는데 자질을 이미 갖췄다 라는 말이 되면 그게 또 역시 능숙하다는 말인 거죠. 자, Mestro가 명사죠. 대가. 그래서 명사에다 RR을 붙이면 형용사가 되죠. 그렇고 그 다음에 Adapt라는 형용사는 Adapt라고 하는 동사하고 자, 비교하여 A를 쓰면 동사고 E를 쓰면 형용사인데 잘 적합하게 됐으니까 E-P-T 동그라미의 뜻이 Fit 이였어요. 이에요. 그 다음에 Dextrous 좋은 단어입니다. 자, 소리가 Dextrous 원래 Dextrous의 뜻은 오른쪽인데 오른손으로 사람들이 뭘 많이 하니까 능숙한이 된 거고 정말로 능숙한 사람은 양손 다 오른손처럼 잘 쓴다고 Embi-Dextrous라는 말도 있어요. Envy A-N-B-I A-N-B-I가 보스터라는 뜻이거든요. 투수 중에 양손으로 다 던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발음하시면 뭐라고요? Embi-Dextrous 예문 자, 여기 보시면 Playing the piano requires Dextrous fingers and creative expression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Consummit 자, 소리가 Consummit 이런 말을 처음 보실 텐데 여러 번 읽어보세요. 되게 재밌는 단어예요. Consummit 자, 거기 sum이라는 스펠링이 정상이란 뜻이라고요. 그래서 정상을 영어로 올라가냐면 Summit S-U-M-M-I-T 이게 정상이고 Summary라고 우리가 잘 아는 그 단어도 여기서 온 거예요. 근데 con이라는 접두어가 이뤘다. 이걸 다 했다. 그래서 Consummit 하면 완전히 다 이룬 이라는 멋있는 말이 되는 거죠. 자, 예문 할 게 읽으시면 He was considered to be the most consummate Carpenter of his day. 여기서 없어도 되는 말이 두 단어 있어요. 예, to be 가로가로 해주십시오. 그는 여겨졌는데 이것으로 여겨졌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이것 인 것으로 여겨졌다라고 인 것 이라는 말을 우리가 붙이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to be가 해줘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영신 문장인 거죠. 자, 주어는 He 동사는 was considered to be 까지가 동사 역할을 해주고 그 다음에 for the most consummate Carpenter of his day 이렇게 된 것이다. 자, 그럼 옆에 오시면 팩트라는 어근이 하다라는 말이 워낙 포괄적으로 쓰이니까 하다라는 말을 쓴 이런 어근을 가진 단어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하다라고 하면 이제 두 이가 있고 그리고 어떤 나라 말은 하다하고 만들다를 구분을 안 한대요. 근데 영어는 이제 두 make 있고 그 다음에 work 이라는 말이 다들 좀 비슷하잖아요. 근데 두 세 단어의 차이는 뭐냐면 제일 힘들여 이라는 거 어릴 것 같아요. 제가 수화를 해볼게요. 두는 메이근 그다음에 워근 망치로 못을 박듯이 그런 데스처를 꽝꽝꽝꽝 이렇게 제일 힘든 거 make 제일 가벼운 거 do 그러면 이래서 두 라는 말은 좀 가볍게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 설거지하고 방 청소하고 이런 정도는 두 라고 하는 것 그러면 선행자 좋은 일을 하는 사람 기부자 발음하시면 benefactor 그다음에 이런 좋은 일을 받는 사람 수혜자 발음은 beneficiary 표제요. 그다음에 유익한 발음은 beneficiary 역시 표제요. 그다음에 beneficial 말고 밑으로 쭉 내려와 보시면 맨 밑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쯤 올라오면 피상적인 이라고 하는 겉으로만 했어요. 수박 걸탓기예요. 발음하면 superficial super super fissure 그래서 beneficial superficial 이거 두 개를 같이 연결을 해보고 지금 우리 proficient를 하고 있는데 shunt를 쓰는 단어가 되게 많죠. 접도화만 동그라미 해보십시오. 두 번째 줄에 불충분한 발음은 deficient 자 소리가 magnificent 그때는 센트지 션트가 아닙니다. c-e-n-t 예요. 뭐 이런 스펠링 틀리면 컴퓨터에서 알아서 고쳐주긴 하지만 그래도 자 magnificent를 구분을 해보고 그다음에 이 magnificent을 워낙 많이 쓴 단어니까 확실히 다음 다음에 보면 충분한 이란 말 발음하시면 sufficient 동사 원형이 있습니다. 충분하다란 동사 발음은 suffice 예 거기까지 남아진 다음에 자 다음 뒤로 가서 아 또 좋은 형용사예요. 발음하시면 profuse 자 profuse를 보면 자 칠판 보시고 profuse라는 단어를 보면 일단 품사가 형용사라는 걸 먼저 지적을 해놔야 돼요. 왜냐하면은 fuse로 끝나는 동사 중에 단어 중에 동사가 많거든 자 무슨 fuse 무슨 infuse부터 생각나요? 원래 제일 많이 쓰는 말은 confuse 잖아요. confuse 그 다음에는 뭐 무슨 fuse? refuse 이게 많이 쓰는 말이죠. 그 다음에 infuse라는 말도 있고 또 if you는 동사로는 잘 안 쓰고 if you sip이라고 하는 in이 나왔으니까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transfuse라는 말도 있어요. diffuse라는 말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fuse의 뜻은 갖다 붙는다 콸콸콸 붙는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confuse는 어떻게 해서 혼란스럽게 하다가 된 거예요? 읽어보면 함께 부었어 뭔지 모르겠어 그 다음에 refuse는 뒤로 부었어 그러니까 거절한 거예요. 뒤로 뒤로 부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안으로 부은 거예요. 그러면 주입한 거예요. 그 다음에 밖으로 붙는 이거는 감정을 토로한다는 거예요. 자기 감정 안에 있는 감정을 밖으로 표현이 영어로 뭐예요? 감정을 표현하는 것 expression 그거는 이제 막 눌러서 밖으로 나오는 거고 effuse는 그냥 콸콸콸콸콸 감정을 내보내는 거죠. transfuse는 어떻게 붙는다? 옮겨 옮겨 바꾸어 붙는다. 수혈하다. 수혈 이 사람 피를 저쪽으로 옮겨서 부으니까 물론 쉬운 말 blood giving이라는 말이 있지만 그걸 조금 어렵게 하면 transfusion 그 다음에 diffuse는 근데 굉장히 달라요. diffuse는 이 fuse가 긴장 이라는 뜻이 있어요. fuse가 왜 긴장이냐면 그 왜 갑자기 불 나가고 그러면 가서 fuse 봐라 그거 있잖아요. 그 fuse 폭탄물 같은 그런 뜻의 fuse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긴장을 완화시키다 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suffuse 이 말도 멋있는 단어인데 suffuse는 저녁놀 저녁놀이 아래로 쫙 붙죠. 불구레 한 빛을 쫙 부어가지고 덮죠. 그런 걸 발음하시면 suffuse 한다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려는 이 profuse를 보면 이런 것들은 거의 동사였는데 얘는 형용사예요. 형용사고 앞으로 부었다 라는 게 콸콸콸콸 부어서 풍부한 이라는 말이 돼요. 그리고 이거랑 좀 구분을 해야 되는 단어가 일단 소리내보시면 profound 라는 말은 이게 발음이 found가 되면 confuse에서 confound 라는 말도 있거든요. 근데 found가 되면 소리가 더 풍부하면서 깊어져요. 내용도 깊어져요. 그래서 profound 라는 말도 많긴 많은데 깊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심오한이라고 해석해요. profound 굉장히 깊고 풍부하다는 거죠. confound 는 confused랑 비슷한데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 굉장히 당황스럽게 하다 라는 말 그냥 혼란이 아니라 아무리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네 confounded me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에론이랑 우리 같이 일하는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가 전 세계에 많이 여행을 했거든요. 유럽도 하고 하여튼 많은 동네를 갔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자기를 가장 confound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살아도 살아도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컨트라스트가 많아서 되게 밝은 사람들도 있고 되게 우울한 사람들도 있고 적극적이었다가 어땠 때는 굉장히 빠져있었다가 이런 줄 알았는데 보면 또 저렇고 굉장히 confound 한다. 가장 confound 한 사람이라 중국에서도 오래 살아봤고 여기저기 그랬는데 자 그러면 그래서 단순하게 말하자면 풍부하다는 거예요. 발음하면 abundant 표제요. 접도 바꾸고요. redundant 라고 적어보고 보충이 아니고 redundant 남아돈다 해고하다 라는 동사 dismiss 그때 받던 말 자 그러면 이제 내려와서 예문 자 읽어보죠 소리는 at the reception after the concert 컨설파하고 난 다음에 리셉션 해요. 거기 연주자 나오고 관객들 나와가지고 해진도 찍고 뭐 그러는 거 그 리셉션에서 그 다음 읽으시면 the audience was profuse in their compliment 자 compliment라는 좋은 명사 칭찬 아주 좋은 명사고 아주 풍부하게 칭찬을 하는 거죠. of the violinist 에 대해서 even the critics published glowing reviews of his brilliant interpretation of Beethoven's well-known violin concerto 자 그럼 critics가 평론가죠 그 다음에 reviews를 수식하는 멋진 형용사네요 glowing reviews 아 이런 거 들으면 참 좋겠다 glowing 빛이 막 환하게 나는 그런 평가들을 하니까 자 그게 brilliant interpretation 에서 interpretation 이 해석 곡을 해석하는 거죠 연주자가 베스벤의 잘 알려진 Violin concerto의 이런 훌륭한 해석에 대한 glowing reviews 를 평론가들조차 썼다 해가지고 좋은 연주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이제 단어 친구 오셔서 풍부한이란 좋은 영용사가 자 발음이요 copious 자 이거 어디에서 왔다구요 copy 자 2000부 4000부 한꺼번에 막 찍어요 그러니까 copious 하다 그럼 만타가 된거고 그 다음에 extravagant 표제어라고 발음 여러 번 extravagant aaa 세 번 나온다고 한번 얘기한 적 있습니다 그 다음에 lavish라는 말 많이 모르실 텐데 알면 좋은 단어거든요 lavish 설명해볼게요 자 칠판 보시고요 요게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lav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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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알거나 알아야 하는 지금 모르더라도 알아야 하는 소리는 londor 뭘까요 자 이거 뭐냐면 요게 다 물하고 상관이 있어요 wash 물을 써가지고 쫙 씻는 그런 거랑 상관이 있어요 영어에서는 풍부하다는 말을 물하고 연결을 많이 시켜요 아까 풍부한 첫 번째 단어가 지금 우리가 profuse의 동의어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붓는 거니까 액체를 부은 거죠 물 같은 걸 부은 거고 그 다음에 쫌전의 동의어 발음하시면 abundant 이것도 원래 물결치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물이 뭔가 물로 풍부하다라는 말을 하는데 아마 노화의 홍수 그런 인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노화의 홍수라고 여러분 왜 며칠인지 몇 십일인지 비만 계속 내려가지고 다 물에 잠기고 그게 굉장히 인상이 많거든요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물로 물로 어떻게 하는 론더 뜻 세탁하다 세탁하다 세탁물 laundry ry 붙이고 하는 거 이건 알아야겠죠 론더는 그럼 이제 lavish는 물을 쫙 끼얹은 그렇게 해서 왔어요 철철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예문 자 읽으시면 the hotel provided a lavish breakfast buffet for the guests 자 부페라고 하지 않고요 자 발음하면 buffet 강세 뒤에 buffet 음 breakfast buffet가 아주 lavish 했군요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물에서 왔어요 왈칵이라고 하는 말 발음하면 gushing luxurious는 다르죠 luxurious, luxury에서 왔으니까 plentiful 여러분 아시죠 명사는 이건 형용사고요 명사는 plenty y로 끝나는데 명사 특이하고요 그 다음에 lush라고 하는 거는 숲이 아주 울창하다 했는 건데 브랜드 이름에 lush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는데 모르죠 알아요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바디샵이라는 건 아시죠 바디샵이라고 했죠 그런 비슷하게 세제나 뭐 그런 거 파는 무슨 비누나 아니면 로션이나 그런 거 파는 데인데 왜 이름이 lush냐면 그게 아마 자연 천연 뭐 그런 거 숲에서 가져다가 만든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 유명한 브랜드가 있습니다 러쉬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상을 해보시든지 자 그 다음에 우글우글거리는 이라는 형용사 발음 티밍 되게 고마운 단어예요 티밍 두 번째 줄에 저런 것도 있군요 널리 퍼뜨리다 발음하면 diffused 나오면 그냥 읽으면 되겠네요 여기저기 붙는구나 이렇게 읽으면 되겠네요 프로파운드 예문하죠 자 읽으시면 She had a profound knowledge of ancient civilizations knowledge 다음 전치사에 대한이란 뜻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발음하면 permanent 되게 멋있는 단어인데 M.I.N. 동그라미 뜻 프로젝트 그러면 앞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앞으로 튀어나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영어에선 좋아요 Outstanding 한 거예요 리딩 한 거예요 리딩 이끄는 이에요 좀 전에 아침 문제 풀다가 이런 얘기 나왔어요 안나라는 여자가 책을 읽고 이해는 하는데 그렇지만 읽는 것을 굉장히 불쾌해한대요 왜냐하면 왜 불쾌해하냐면 책을 읽는다는 것은 There is to say 책을 읽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싫어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삶의 성찰을 따라간다 그래서 Reflection이라는 명사 써서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문장을 제가 적어보면 There is to say 책을 읽는다는 것은 To follow The reflection Of Other People's Lives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말에서 뭐가 싫다는 거냐 제가 질문을 했어요 다시 안나 카레리나의 일부인데 안나가 책을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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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기분이 나쁘대 그래서 There is to say 왜 기분이 나쁘지 이럴 때 There is to say 즉 뭐냐면 하고 이 문장을 써준 거예요 그럼 뭐가 불쾌하다는 거예요 팔로우 해서 싫다는 거예요 성찰이 싫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삶이라서 싫다는 거예요 팔로우라고 생각하시죠 이게 굉장히 문화적이라고 우리나라 사람 따라가는 걸 싫어해요 굉장히 큰 차이예요 굉장히 다릅니다 서양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기 보면 음 음 아 프라만런이라는 형용사 여기 생각이 났는데 서양 사람들은 따라가는 걸 싫어하지 않습니다 전혀 음 어 팔로워가 되는 것이 나의 어떤 그런 그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리더에 대한 굉장한 존중이라든지 아니면 하여튼 리더가 있어야 돼요. 리더가 있고 리더가 있으면 팔로워가 당연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팔로워들 리더를 잘 보자 해가지고 그래야지만 힘있게 뭘 발휘할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유목생활이라든지 또는 해양이라든지 돌아다니잖아요. 말 타고 돌아다니고 자꾸 거주지 옮기고 그리고 배 타고 다니고 그럴 때 팔로워들이 너무 중요하고 리더가 물론 중요하지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제 농경생활이니까 그렇게 팔로워라든지 리더라든지 그런 개념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문장을 읽고 학생들이 거의 팔로워 때문에 싫구나 이런 게 굉장히 문화적이라고요. 근데 서양 문화에서는 이게 싫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삶이라는 게. 내가 따르는 거는 충분히 수락을 하고 따라야 돼요. 그리고 사실 그렇잖아요. 사람들 중에 리더가 되고 싶은 사람, 리더가 될 만한 사람은 소수예요. 그렇죠? 리더가 된다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소수의 사람이 그걸 해주면은 나머지 사람들은 팔로워가 돼서 도와주면서 자기는 좀 편하게 사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래서 그걸 굉장히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 문화에서는. 그런데 그래서 팔로우, the reflection of 한다면 여기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 나온다. 아 그러면 따라가야지. 이럴 텐데 그냥 잡다구니 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그게 아니라 내가 뭘 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한 거고 그렇긴 하지만 팔로워라는 말 자체를 굉장히 좀 이러는 거는 되게 한국 문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를 힘들어하는 성격이 있긴 있어요. 너무 각자 잘난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각자 잘난 맛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 한 집단 또 있어요. 진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이하게 각자 잘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많이 하는 민족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민족이 하나 더 있어요. 누구?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각자가 잘난 맛이 많다고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많이 싸워요. 그러니까 팔로워가 있고 리더가 있고 그러면 딴 나라 사람하고 싸우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리가 이야기하기에 좀 민감하니까 그렇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70년에 예수가 0년이고 30 몇 년에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을 했는지 그러고. 그리고 난 다음에 70년에 로마가 공격해서 예루살렘 성이 망가지는 망하는데 70년에 그때 이제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은 로마 군이 쳐들어오잖아요. 로마 군이 벽을 넘을 동안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싸웠대요. 진짜로. 이게 이제 참 딜레마죠. 잘난 사람들의 딜레마예요. 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에서는 따라간다는 것은 뭐 기꺼운 일이에요. 그 앞에 나선다는 힘든 일이기 때문에 저분이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갑시다. 따라갑시다. 이런 거. 그래서 리딩이라는 형용사에 대한 특별한 존중도 있고. 그리고 프러머넌트한 것이 꼭 있어야 된다.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팔로워가 될 건데 리더는 프러머넌트하길 바라는 거죠. 이게 프러머넌이라는 형용사 다 리딩이잖아요. 이끌어가는 거죠. 앞으로 튀어나온 사람 앞서 리드한 사람이고요. 그렇죠. 나를 따르라 이러는 사람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으로 튀어나왔을 때도 써요. 이렇게 불룩 한국말에 불룩에 해당하는 영어 발음하시면 불징이에요. 그냥 의성어예요. 의태어예요. 불룩 하는 것처럼 밖으로 불룩 튀어나왔다고. 그 다음에 눈에 잘 띄는 발음하시면 conspicuous. 동그라미는 speak. 룩 보다 컨이 강조해줘서 잘 보이는. 그렇게 된 거 예문하죠. 소리 읽으시면 permanent people in society are always subject to the most scrutiny from the public. 영어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탁월한 사람들 있잖아요. 사회에 보면 과학자든 정치가든 연예인이든 이게 프러머넌트한 사람들은 우리는 이제 단순하게 프러머넌트 사람마다 이러면 아 좋겠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뒤에 보면 be subject to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들은 뭔가를 희생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들은 희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 s로 시작하는 말. 희생. s-a-c-r-i-f-i-c 그렇죠. be subject to라는 건 무엇에 영향을 당한다는 거잖아요. 자 subject은 당한다는 거예요. 접두어. sub. sub가 미치죠. subject가 얼마 전에 우리 여왕 얘기 나올 때 여왕이 컨디센딩한 매너로 자기네 백성에게 백성 subject 이랬다고요. 집에 당하는 자죠. 그래서 그들이 어떤 영향을 당하냐면 to the most scrutiny 했고 scrutiny 표제합니다. 자 발음 여러 번 하고 scrutiny. 이제 from the public 하면 scrutiny는 조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대중이 항상 그 사람들이 뭐 하는지 지켜보고 있어요. 자 이거 안 좋은 일이죠. 또 privacy를 생명처럼 여기는 문화예요. 맞죠? 자 그 다음 people 소리 읽으시면 people such as government leaders and actors can hardly do anything without it being mentioned in newspapers and on TV. 자 여기 되게 멋진 문법이 나왔어요. 자 hardly하고 without. 자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 이중 부정.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얘기는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는 진짜 못한다는 게 아니라 without 이하가 없이는 못하니까 뭘 할 때마다 하여튼 저렇게 된다라는 내용을 강조한 것이며 제가 멋지다고 한 건 그게 아니고 it being mentioned의 it 이에요. 자 it는 그들의 삶이죠. 그들의 삶이 언급되지 않고는 아무 일도 못한다. being mentioned의 주어는 그들이 아니죠. 그들이 하는 일이죠. 그렇죠? 그들이 한다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수로 끼워 넣는 거. 얼마나 주어를 챙기는지. 자 it being mentioned in newspapers and on TV 했고요. 자 그 다음 읽죠. 그 다음 읽죠. 소위 내면 leg of privacy is the price one has to pay for fame. 자 그럼 여기 price라는 말 아까 우리 했던 자 사생활을 겨료라는 것은 누구나가 여기서 원은 일반인 지불해야 되는 것이다. 지불해야 되는 가격이다. 뭘 살려면, 뭘 얻으려면은 사생활을 겨료라는 걸 값으로 내야 된다. 명성을 얻으려면, fame을 얻으려면 자 for라고 하는 것은 pay하고 결합을 해서 교환의 전치사고 자 그럼 그 사람이 fame을 얻으려면은 그 price를 내야 되잖아요. 여기서 price라는 것은 희생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아까 했던 단어 sacrifice. 자 이럴 때 쓰는 형용사가 permanent예요. leading에 아주 좋은 동의어죠. 자 그러나 대표 표현을 보시면은 두 번째 줄에 돌출한 광대뼈 자 소리 읽으시면 permanent cheekbone 이렇게 물리적인 상황에도 쓴다는 거예요. 이게 burging이라고 아까 얘기했던 거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탁월한이라는 말을 보면 첫 줄에 eminent이 나왔어요. 그쵸? 어때요? 어때요? permanent하고 접도만 앞으로 튀어나왔다고 할 수도 있고 밖으로 튀어나왔다고 할 수도 있고 자 min 동그라미의 뜻 project 앞에다가 pre를 또 붙이기도 해요. preeminent pre를 또 붙여도 다 같은 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not가 세 번 나와요. 자 not, not, not 자 소리 읽어보면 notable, noteworthy, noted 자 그러면 자 그러면 note는 k-n-o-w의 변형 그래서 알려질 알아질 만한 그러니까 좀 유명한 알 가치가 있는 noteworthy 알려진 noted illustrious 우리 얼마 전에 세종대왕의 찰란한 업적 할 때 쓴다고 얘기했습니다. 예문하죠. 읽으면 charlie chaplin의 illustrious acting career abruptly ended when he was denied re-entry to the US because of his political views and immoral private life 자 여러분 charlie chaplin의 illustrious acting career 해서 찰란한 경력이 abruptly의 럽트 동그라미하고 우리가 얼마 전에 corrupt라든지 interrupt라든지 이럴 때 럽트 쓴다는 얘기를 했는데 뜻은 break 갑작스럽게 끝났습니다. 언제냐면 그가 입국을 거부당했어요. 자 거부당하다. be denied. 자 그럼 무엇을 거부당했는지 뒤에다 명사를 쓰는 거죠. deny가 능동태일 때는 사형식 동사예요. deny somebody something 이 사람한테 저걸 주기를 거부한다 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입국을 거부당했는데 미국에 들어오려고 그랬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정치적 견해 공상주의 사상이 있었고 또 immoral private life 라고 하는 거 결혼생활 이런 문제 때문이다. 자 옆으로 와겠고요. 자 발음하시면 we known 자 거기 k가 빠졌을 뿐이죠. k 대신에 read을 썼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 다음 acclaimed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자 claim 동그라미 cry out 다시 확인해 두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마 protruding이란 말 모를 것 같아요. 자 소리 내보시면 protruding 잘 모르죠. 그쵸? 동사 원형 한번 적어보세요. protrude d e 그러면 protrude에서 접도가 바꿔가지고 침입하다 라는 말 혹시 모르십니까? 침입하다 일본이 우리나라 침입했을 때 그런 말 쓰는데 침입이잖아 입 그러니까 뭐라고 쓰면 돼요? intrude 그냥 모르시는구나 intrude 많이 쓴다 intrude 많이 쓰고요 그 명사 intrusion 이라고 sion 쓰는데 그게 흔히 말하는 침입이에요. intrude intrusion 그런 걸 먼저 공부하시고 그러면 그때 trude라는 스펠링이 굉장히 무례하게 치고 들어오는 느낌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영어로 말하면 thrust 찔러 넣다 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protruding은 앞으로 튀어나온 이라는 말이 되는 거죠. 자 뭐 뻗드렁니 이런 말 할 때 protruding teeth 라고 해요. 그 다음에 3번에 눈에 띄는 이라는 말 세 번째 줄 보시면 튀어나온 발음 하시면 salient 이런 거 되게 좋은 형용사입니다. salient 이라는 말을 소리내면서 에세이 에라이가 무슨 뜻인지를 적어준 걸 여러분 손으로 다시 적어가지고 leap 이라는 말이니까 밖으로 튀어나왔으면 눈에 띄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자 예문할게요. 읽으시면 students wrote down the more salient points of the lecture 그래서 판서를 할 때는 아니면 노트테이킹 이라고 하는데요. 노트테이킹 이런 글을 적을 때는 salient한 포인트를 적으려고 해야 되겠죠. 당연히 자 그 다음에 minennt가 들어간 단어 중에 imanon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튀어나오도록 해석이 안 돼요. min 동그라미가 여기서는 행 매달리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바로 코앞에 매달리는 임박한이라는 말이 된 거예요. 이 말을 외울 때는 imanent의 임을 동그라미 하시고 임박한의 임을 동그라미 해가지고 둘 다 이미구나 저번에 한번 임팬딩 얘기한 적 있었죠? 임팬딩 imanent 임박한 이렇게 세 개 자 여러분 매너스도 사실 많이 쓴 단어입니다. 매너스에는 m-e-n은 튀어나오다 라고 해석하면 돼요. 앞으로 튀어나오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게 위협이에요. 많이 쓴 단어입니다. 여러분 위협하면 t로 시작한 단어 뭐 있습니까? 여러분 아는 거 threat t-h-r-e-a-t 하는 말 있죠? threat의 대표적인 동의어가 매너스다. threat은 명사로만 쓰고요. 위협하다라고 할 때는 threat은 뒤에다 e-n을 붙이는데 매너스는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고 좋습니다. 자, 뒤로 갈게요. 자, 발음은 prosecute 꼭 알아야 될 말이다. 검사를 영어로 prosecutor 라고 한다. prosecutor 그러면 prosecute라는 말 검사를 왜 prosecutor 라고 하느냐 secure 동그라미 했듯이 follow 이거 보세요. 쫓아가는 거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입니다. 진짜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리더가 있고 follower가 있고 그랬잖아요. 그 구조가 여기서 prosecute라는 말에 secure라는 말이 쫓아가다면 쫓아간다는 말은 굉장히 안정감을 줘요. 쫓아간다는 건 안정감을 줍니다. 그리고 prosecute라는 말이 나온 이유는 재판을 해요. 그러면 어떤 범죄자가 있죠? 그러면 이 범죄자를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여기가 감옥이에요. 잡혔어요. 체포 그리고 감옥 그 과정에 단계들이 있죠. 맨 처음에 영장 구속영장 발부받고 그다음에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그다음에 검찰청에 데리고 오고 그다음에 재판하고 1심, 2심, 3심 뭐 이런 절차가 있죠. 이 절차에 제일 앞서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검사라는 거예요. 이 절차를 따라가는데 앞서서 이걸 끌고 가는 사람이 검사다. 그래서 발음하시면 prosecute 원래 뜻은 속행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빨리 빨리 앞으로 앞으로 갑시다. 속행하다. 이런 뜻도 있는데 소송 절차를 앞서가는 사람이다. 하여 prosecute가 기소하다 도 되고 prosecutor라는 사람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이따가 secu 혹은 sequ 를 쓰는 단어들이 굉장히 안정감을 갖고 따라간다는 뜻이 있다는 걸 확인하겠어요. 그런지 안 그런지 여러분 보십시오. 의심하시고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기소하다 영어로 해볼까요? 소리내면 take somebody to court 그 다음에 prosecute somebody 그 다음에 이유를 말해줘야겠죠. for something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업무를 수행하는 걸 carry on only 계속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예문합니다. 읽으면 미얀마's military government is prosecuting democratic opposition leader sugi for violating violating the terms of her detention. 해서 미얀마's military government 군부정권 진짜 무섭네요. 미얀마's military government is prosecuting 해서 기소하고 있는데 박해는 아니여 다행입니다. 박해는 뭐라고 하냐면 persecute 내용을 읽어보니 거의 persecution이네요. per로 바꾸면 persecute이죠. 그 다음에 democratic opposition leader in 민주적인 military의 반대말이네요. 민주적인 opposition leader 그래서 opposition이라는 중요한 단어의 뜻은 야당 야당 지도자 수지 여사라고 하는 분을 기소하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유 for prosecute 에서부터 준비되어 있었어요. for가 나올 거라고 자 여러분 이유가 뭐냐면 violating the terms of her detention에서 굉장히 중요한 명사 terms 조항들 용어라는 뜻 기간이라는 뜻 있지만 여기서는 계약의 조항들 그 다음에 detention이라는 명사는 어떻게 된 거냐면 동사 원형은 아래에다 묶어둔다라고 동사 detain이거든요. tain t-a-i-n 여러분 적어보세요. detain이라고 적어보고 그럼 detain이라고 적고 나면 접도를 바꾼 단어들을 많이 알고 있지 않아요? 포함하다 를 무슨 contain이라고 그래요? contain이라고 그러잖아요. 달성하다는 attain 섬가하다는 abstain 그럼 많은 attain이 있습니다. 유지하다는 maintain 근근히 유지하면 sustain 보유하다는 retain 아주 많은 단어 중요 단어들을 만드는 어근이에요. 그래서 t-n 동그라미를 보면 detain이라는 동사에서 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detain은 아래에 붙잡아 두는 거니까 구류 구치소 detention center 됐죠? 읽어볼까요? 소리 Since being denied office after winning general election she after winning a general election she had spent most of the past 19 years under house arrest without ever standing trial 좋은 표현들 많이 나왔습니다. deny 좀 전에 나왔어요. be denied 거부당하다 자 그럼 무엇을 거부당했냐면 office 불가사 명사로 직책 사무실이 아니고요 사무실을 내면 on office 사무실을 셀 수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직책을 거부당했어 after winning a general election 해서 총선이죠. 총선 대선이겠네요. 자 거기서 직책을 이겼는데도 직책을 거부당한 후로 그녀는 지금까지 보내왔는데 had spent 다음에 spend 시간 어떤 상태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most of the past 19 years 에서 지난 거의 99년의 대부분을 under house arrest 가택연금 상태로 보냈습니다. without ever standing trial 그래서 재판을 받는 걸 영어로 stand trial 라고 하는구나 자 그럼 이제 내려오시고요 법이 영어에서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법 관련한 말이 우리 책에도 많이 나오고 설명도 자세히 많이 해놓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단어는 프로스큐스는 동그라미 1번을 보시면 그 그 그 내려오시면 인데이트라는 말 있잖아요 찾았어요 인데이트 이것도 많이 쓴 단어예요 기소하다로 프로스큐스의 대표적인 동의어죠. 근데 이 단어를 보면 그 왜 지적하다라고 우리 전에 공부했던 인디케이트 그거랑 확 다른 거죠. 근데 인데이트도 지적하는 건 지적하는 거예요. 이 사람 죄가 있다 이렇게 지적해서 말하는 거니까 근데 법적으로 말할 때 기소할 때는 인데이트라고 발음을 한다. 딕트가 아니니까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속행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앞서서 빨리빨리 이렇게 가는 거 그래서 conduct 표제어고요 conduct를 우리가 보통 수행하다 해석하는데 그것도 빨리빨리 실행하는 거니까 나중에 뒤에서 봅시다. 다 친척 가서 CQ 동그라미의 뜻이 뭐고요? 팔로우고 자 여러분 팔로우는 안정감을 주는지 의심하면서 보십시오. 자 연속 발음하시면 sequence 그래요 안 그래요? sequence가 있으면 뭐하고 나서 그 다음 뭐하고 그 다음 뭐하고 그 다음 뭐하고 이런 sequence가 있으면 안정감 주는 거죠? 하나 하고 나는데 그 다음 뭐할지 몰라 오 불안해요. 그 다음에 후속하는 발음 subsequent 소리가 subsequent 밑에 뭐가 올지 아는 거예요. 이런 것도 안정감이죠. 그 다음에 결과 모든 게 다 따라 나왔어요. 소리 내시면 consequence 아주 중요한 단어죠. 되게 좋잖아요. 내용이 중요성 이렇게 해석한다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때로는 되게 무서운 결과라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긴 있습니다. 따라 나온 결과가 안 좋다 안 좋을 때도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결과 중요성 이게 이제 우선적인 뜻이고 그리고 내려오면 실행하다 발음하면 execute 그러면 실행하는 건 따라가는 거예요? 멋대로 하는 거예요? 영어에서는 따라가는 거예요. 영어에서는 실행하는 게 execute이 step을 따라가는 게 execute하는 거예요. 그리고 박해하다 발음하면 persecute 여기서 per는 through 처음부터 끝까지 쫓아간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제 독한 마음을 먹고 쫓아가니까 박해하다가 되긴 했어요. 그리고 음 뭐 그런 식입니다. 옆으로 가세요. 자 발음하시면 prosper 자 prosper는 번창하다라는 아주 좋은 뜻을 갖고 있죠. prosper 와 들으면서 기분이 막 좋아져야 돼요. 그 이 prosper가 안 좋겠을 때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prosperity 발음해 보시면 prosperity 그게 이제 번영인데 일본이 우리나라 식민지 만들고 할 때 그 아시아의 공동 번영을 위해서 우리가 이러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때 그 공동 번영이 co-prosperity예요. 우리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지질이 못 사는 아시아를 우리가 키우려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co-prosperity 그렇게 이제 거짓말로 쓸 수도 있긴 있죠. 자 번영하다 번영시키다 발음하시면 flourish 자 물론 꽃에서 왔어요. 그렇죠? 꽃에 해당한 스펠이 f-l-o-r 유 빼면 f-l-o-r 이 들어가면 다 꽃이에요. 화원을 그러니까 꽃집을 florist 라고 해요. 적어보십시오. florist florist 적으시고 뒤에다가 apostrophe s를 붙여야 꽃집이 돼요. florist 는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apostrophe s를 붙이면 florist to shop 의해서 shop을 생략하는 형태가 돼요. 됐고 예문 d 자 가시면 the unstable situation in their homeland 여기까지 여기서 되게 민감한 형용사 unstable 영어를 공부하다 보면 되게 좀 조심성이 생겨요. 이게 지나치면 나중에 사람이 너무 달달 떨게 될까 봐 저 같으면 저는 이제 오래 했으니까 조심성이 지나치면 안 되겠다라는 불안감이 들 정도지만 영어를 공부하다 보면 되게 조심성이 생기고 또 이게 좀 꼼꼼하게 되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전불감증이 좀 있잖아요. 안 그래요? 옛날에 저희 꼬마의 온유라고 막내가 있는데 걔가 6살 5살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걔가 완전 공주여가지고 옷을 사러 가면 치마가 발등 위에 닿아야지 돼요. 그래서 한 5, 6살짜리 애가 13세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발등에 닿잖아요. 그리고는 그 치마가 이제 거울이 딱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빙 한번 돌아가지고 공주님 옷처럼 쫙 퍼져야지 돼요. 그렇게 그런 옷을 사서는 그거를 1년 동안 내내 입어요. 그 옷을 그래서 맨날 그 옷을 입기 때문에 밤에 잘 때 빨았다가 아침에 입히고 막 이런 식이고 만약에 안 빨아놓으면 아침에 아주머니 오셔가지고 빤 다음에 드라이어로 말려가지고 입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편 편해요. 그걸 계속 입기 때문에 진짜 막 계속 입는 거예요. 추워서 옷 입을 때까지 계속 입고 그렇게 공주였어요. 얘가 어느 날 화장실에서 뭐를 이렇게 하고 있길래 제가 오냐 뭐 그때는 아기니까 오냐 치카치카하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요. 머리 손질하고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주놀이 하고 있구나 이러면서 아니요. 머리 손질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밖에 나갔다가 이제 부엌에 갔다 다시 돌아와 봤어요. 그랬더니 애는 없고 머리카락이 툭툭툭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뭉치로 그래서 아이가 또 이제 가위로 머리 자랐거나 가끔 자기 머리를 자기가 자르는 거예요. 머리 손질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머리 손질이 이 머리 손질이 이 머리 손질을 했나 보다. 그래가지고 제가 신데렐라 이렇게 불렀거든요. 이제 꾸준을 하려고 그랬더니 애가 이제 어디서 쭈르륵 오더니 막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심하게 울어요. 처음에도 혼을 내려고 했는데 너무 펑펑 울어가지고 뭐지? 이렇게 정황을 파악을 해보자 아까 머리 손질하고 있어요. 할 때 이거 썼던 게 면도기였던 거예요. 아빠 면도기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는 빚인 줄 알았는데 머리카락이 툭툭 떨어진 거죠. 얼마 놀랬겠어요. 그래가지고 걔가 이렇게 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거기서 제가 너무너무 웃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너무 웃긴 일이다 이러고는 이제 애로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원희가 이러고 저러고 그러더라 딱 거기 듣고 How dangerous 딱 이러는 거예요. 아 맞아 위험한 일이구나 이런 생각 그렇죠? 야 그래서 한국인의 안전불감증 어쩌면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나도 안 했을까 그냥 그 상황이 우습다고만 생각한 거예요. 자 근데 영어에서는 지금 우리가 무슨 말 하다 그랬냐면 unstable 이라는 형용서 나오잖아요. 이런 말을 확 꼽히는 거예요. 불안정하다 안전에 대한 굉장한 그 조심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국에서 unstable 한 상황이다 그것이 made it impossible 해서 그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럼 무엇이 불가능하냐면 for the family to prosper 해서 가족이 번영하기가 힘든 거죠. 됐죠? 예 그래서 이 unstable 하면 prosper하기 어렵다 라고 하는 되게 이제 factual한 어떤 belief가 있어요. 그러니까 fact라고 생각하기 마련이죠. 사실 unstable 하면 eventually 소리를 읽으시면 eventually they were able to move to another country 아 이러니까 이제 딴 나라로 가버려요. 그런 다음에 and open a small family business 이걸 여는 거죠. after years of hard work 해서 몇 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한 후 they made enough money for the children to go to college 역시 enough 다음에 뭐가 나와요. 투부정사 나오는데 지금 enough가 명사를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enough money 이렇게 앞에서 수식했죠? 어떤 사람은 money enough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소수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원래 enough가 형용사 뒤에 수식하잖아요. 근데 명사 수식할 때는 앞에서 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enough money for the children to go to college and get the education their parents never had 해서 their 앞에 가로열고 헤드 가로 닫고 그것이 education 수식한다는 걸 잘 정리하자. prosper에 대한 얘기였고 명사형 다시 읽으시면 prosperity 그 다음에 번창하다에 thrive 라는 말 많이 쓰는 단어예요. 자 발음 thrive 뒤에서 표제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에 꽃이 만개하는 거 기분이 좋은 단어죠. blossom 이 문 읽으면 he was surprised to see that his little cousin had blossomed into a beautiful and intelligent young woman 해서 깜짝 놀란 거죠. 다음을 보게 돼요. 감정형용사 다음에 투부정사 써서 뭐 뭐 하게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뭘 봤냐면 her little cousin had blossomed 이 blossomed 하는 건 과정이 필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blossomed 했다 이러지 않고 blossomed 해왔다 이렇게 해서 발음 had blossomed 그 다음에 그래서는 into 라는 전체사는 뭘 표현하죠. 변화 맞죠. 그래서 원래는 little cousin 이었는데 into a beautiful and intelligent young woman 이 대해서 놀랬다. virgin 이라는 말은 발음을 하시고 virgin 이 싹이 움트고 그러는 말을 해요. 이제 봄 다 지나갔지만 나무에서 목냥꽃 막 나오려고 하는 그런 거 그런 게 virgin이고 커피숍 이름 중에 장미 몽우리 라고 하는 커피숍 이름이 있었어요. rosebud rosebud the p-u-d 예 bud 하고 virgin이 이제 모양이 비슷한 것을 살려가지고 공부해 보시고요. 예문할게요. 소위 내시면 The burgeoning spring flowers covered the hillside 되게 예쁜 거죠. 단어를 비교하겠습니다. prosper는 번영하다지만 proper는 적절한 이란 말이고 또 property 라고 하는 명사는 prosperity 하고 되게 달리 property는 재산이나 소유물 아니면 자실 특정 이게 여러 가지 말이 돼요. 그래서 적절한 것 하고 자산이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여기 칠판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proper는 proper의 뜻이 적절하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행동해야지 된다. 이런 말 할 때 태도의 적절함을 얘기한 단어가 맞긴 맞는데요. 원래는 적절하다는 말이 원래 뜻이 아니에요. proper non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슨 명사일까? 고유명사예요. 우리말로 proper non은 고유명사라고 해석했어요. 그런데 그럼 이게 고유하다는 뜻이냐. 한국말을 고유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고유하다. 하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고유명사는 하나밖에 없지 않죠. 강수정이라는 사람은 하나가 아니라고. 이름이 강수정이라는 이름은 하나가 아니잖아요.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유명사라고 해석한 것은 영어에서 unique non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proper non이라고 그럼 proper non은 무슨 뜻이냐면 고유라는 뜻이 아니라 once own 이건 내 거야 라고 할 만한 이름 제가 영어선생이다 라는 이름으로 저를 부를 수가 있지만 영어선생은 제께 아니죠? 여러 사람이 영어선생이니까 그렇지만 제 이름 강수정 이란 이름은 제 거죠. 제가 소유했다는 말이 원래 proper의 뜻이에요. 알겠지요? 그러면 proper가 형용사로 적절한이 된 것은 적절한 태도는 사람마다 소유하고 있어야 될 거죠. 소유해야 마땅한 것이죠. 맞지요? 맞지요? 네. 그럼 이제 property가 재산이라는 뜻을 갖는 건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특성이란 뜻을 갖는 것은 이러한 특성은 내가 소유한 거니까요. 맞죠? 네. 그 다음에 appropriate 자 이 단어가 되게 문제적인데 형용사일 때하고 동사일 때 뜻이 되게 달라요. 형용사일 때는 it 이렇게 읽고 appropriate odd이라고 읽고 동사일 때는 eight 라고 읽는데 appropriate 무슨 뜻이에요? appropriate 이게 적절한이지 시험에 맨날 나오잖아요. 맨날 나오죠. 맨날 모든 시험에 나오는 단어예요. 모든 시험에 나옵니다. 왜? 지시문에 그렇게 빈칸에 적절한 단어가 무엇이요? 빈칸에 적절한 단어가 무엇이요? 할 때 적절한이 바로 발음하시면 appropriate 이에요. 자 그러면 적절한이라는 시험에 나오는 그 표현이 바로 appropriate 인데 거기가 소유해서 좋은 게 뭐냐 이런 의미였겠죠. 동사로 할 때는 횡령하다 같은 말이 돼요. 횡령하고 남의 걸 자기가 전횡한다거나 어려운 말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이거는 여기 ap를 더했다 지 것 말고 남의 것까지 내 것처럼 가져갔다 이러니까 발음하시면 appropriate 남의 걸 자기가 쓰다가 되잖아요. 이제 이해되시죠? 그런 말을 책에다 다 못 써서 참 아쉽습니다. 여러분 수업에 들으셨으니까 잘 사용하셔서 여러분이 제가 책에다 못 쓴 거를 합격으로 보완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단어 친척을 보면 원래 prosperous for라는 말은 희망이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을 발음하시면 despair 그 다음에 절망적인 필사적인 사실은 필사적인에 더 가까워요. 절망적인 hopeless라는 말을 쓰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거 그런 걸 발음하면 desperate 이게 되게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표재요입니다. 표재요. desperate 이것도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desperate 라는 말은 우리말의 필사적인인데 명사 어디에서 왔다고요? despair 그러니까 절망에 빠진 사람이 필사적으로 노력한다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했잖아요. 자 넘어갈게요. 다음 발음은 re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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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물론 뭐가 생각나고 question 생각나버리는 게 낫죠. 뜻이 몰라요. ask긴 하지만 question 생각납니다. 그래서 request 라는 건 해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요청하는 거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호소라는 말 appeal 로 바꿀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ask for 가 너무 대표적인 요청하다니까 완전 알아야 된다고 ask for call for 이거는 그냥 바로 요청하다로 나와서 이제 세계가 같다고 봐야 되겠다. 뭐 어디 뭐 아 라이브 카페 아시죠? 라이브 카페 같은데 그런데 가면 카페에 가수들 있잖아요. 밴드 있잖아요. 그러면 신청곡 받습니다. 그러죠? 그 신청곡이 발음하면 request 에요. 자 예문 할게요. 읽으시면 완전 공식문서 보고 있습니다. 자 텍사스 주정부는 자 읽어보시면 오 되게 딱딱하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요청합니다. request that 하고 you should 빠진 동사 원형입니다. request that you appear 출동하십시오. 아 출동하다가 appear라는 동사네요. 그 다음에 before the court 하면은 before가 법정 앞에 이거지 법정 전에 이렇게 읽으시면 안되겠고요. 자 법정 앞에 출동하십시오. to contest your traffic violations 에 있고 자 contest은 접도와 바꿔서 항의하다 또는 이의를 제기하다라는 동사 protest 와 같은 뜻으로 쓰여요. 자 1번 뜻은 다 모아놓고 누가 잘하나 보자 이거지만 두 번째 뜻은 프로테스트를 프로테스트가 굉장히 좀 노골적이니까 그걸 살짝 숨겨가지고 contest라고 함께 한번 보여 봅시다. 당신이 traffic violations 했는지 봅시다. 이거고 자 violation이라는 중요한 명사가 위반 이렇게 뜻 나오면 좋잖아요. 여러분 대답이 안나오면 쓰세요. 그냥 위반이라고 자꾸 써주세요. 그리고 쓸 때 그리고 쓸 때 자꾸 이런 거 있잖아요. violation이라는 단어를 뜻을 violation이라는 말이 있는데 거기서 위반이라는 말이 떠오르지 않는다. 아무 글자가 생각은 안 난다. violation을 들어보긴 했다. 이런 상태 있죠. 들어는 봤다. 근데 무슨 말인지 생각이 안 나. 소리만 있다. 뜻은 없다. 소리만 있다. 뜻은 없다. 이런 상태의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단어들의 의미를 주려면 한국어로 위반이라고 쓰든지 그것보다 더 좋은 건 물론 동의어로 영어로 무슨 말을 딱 쓸 수 있으면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 시험에서 이 단어 뜻은 뭡니까? 한국어로 답하라고 하지 않으니까요. 사실 동의어가 딱 나오면 좋죠. 근데 이제 violation 같은 명사는 위반에 해당하는 동의어가 딱 안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최선 아니지만 현재로서의 최선으로 위반이라고 적는데 그러고 나오면 나중에는 위반만 생각나죠. 그걸 적자 위반과 violation 따로 노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해봤기 때문에 여기다 위반 계속 머릿속에 위반만 떠오르지 위반과 violation 같다는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그걸 보완하는 방법은 위반이라고 쓰는 동안 vio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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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소리를 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뜻을 밀어넣으면서 소리를 입히잖아요. 그래서 자꾸 발음을 해보셔야 됩니다. 정말로 시각 앞에 전치사 날짜 앞에 올해의 이렇게 연결을 해줬어요. failure to appear 이게 주언데 출동하지 못하는 것 순 will result in your driver's license being revoked 이랬는데 result 다음 전치사 in 다음에는 원인을 쓴다 결과를 쓴다 결과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당신의 운전면허 라이센스 면허가 being revoked 했는데 revoke는 접도어 빼고 다른 말 붙이고 싶다 provoke revoke 이런 말을 우리가 공부한 거다. 그럼 운전면허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취소라는 얘기네요. 정지는 오늘 안했구나 suspend spelling s-u-s-p-e-n-d 여러분 suspend라는 동사는 저번에 제가 저울 한 번 그린 적 있었죠? 저울 한 번 다시 그려보시고 그러면 suspend라는 말에 펜드가 무슨 뜻이기 때문에 저울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이게 정지예요? 정지시키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울처럼 매달아두는 거죠. 매달아놨다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내려놓겠다는 게 suspend고 revoked는 취소야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려와서요. request는 물론 동사 원형이 요구하다라는 동사 발음이 require 하고 상관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명사형으로 requisite you can go on to the second semester. 자 그러면 내용 중에 잘 들여다보시면 공부할 좋은 내용이 있는데 다음은 꼭 필요합니다. you should 빠진 겁니다. 역시 you should have a passing grade에서 통과 확점을 얻어야 돼요. 그 다음에 first 앞에 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세컨드 다음에는 더가 있죠. 무슨 차이냐. first는 왜 더가 없고 세컨드는 더가 있죠. first semester가 프렌치 수식하죠. 1학기 불어 그러니까 first semester는 형용사죠. 그리고 불어라는 과목은 불가산 명사고 그러니까 그냥 first semester 프렌치 이렇게 간 거예요. 근데 semester라는 말은 가산명사죠. 학기는 셀 수 있죠. the second semester 이렇게 가야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프렌치가 없다면 first semester 앞에도 더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첫 학기냐 두 번째 학기냐 정해진 거니까. 그러나 1학기 불어 이거는 그냥 1학기라는 말은 거기서 형용사일 뿐이죠. 구분되시죠? 예 자 그 다음에 내려오셔서 호소 부탁이 인트리 자 소리는 인트리 이렇게 연습을 해두고 잘 머리에 빡 남진 않겠지만 연습을 해둘 거예요. 플리라는 말은 한편 쉽고 한편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플리가 호소하다인 것은 플리즈하고 모양이 비슷하니까 되게 쉽죠? 그리고 이게 단수명사 하면 어플리라 그러고 복수명사 하면 플리즈라고 또 S를 붙여요. E는 안 쓰지만 그래서 플리는 플리즈하고 상관이 있다. 그러니까 호소하다. 이건 되게 쉬운데요. 뭐가 주의해야 되냐면 발음을 제대로 안 하시고 플리라고 발음을 하면 P를 아프로 발음하면 플리는 벼룩이에요. 벼룩. 벼룩 시장할 때 벼룩 시장이라는 말 우리가 지어낸 말은 아니고 영화에 있는 플리마켓이라고 하는 걸 우리말로 옮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나바다처럼 쓰던 물건 내놓고 파는 거 그런 걸 플리마켓 할 때 그 플리가 되니까 자 플린지 발음하시면 또 다른 거 플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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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을 잘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고 P 발음은 사람들이 F하고 F를 구분할 때 발음할 때 이렇게 종이를 앞에다 놔두고 F 이걸 연습시켜요. F 발음하면 종이가 넘어가야 된다고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호소 발음해보시면 플리 종이가 넘어가도록 그 다음에 예문해볼게요. 읽으시면 The farmer sent a plea to the government asking for financial assistance sent a plea to the government 이런 구조가 당연히 되겠네요. 이것을 누구 이 호소를 누구에게 보통 호소라는 건 누구에게 호소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옆으로 가셔서 요청하다라는 말에 두 번째 줄에 solicit 이라고 하는 중요한 단어는 표제어예요. 나중에 그때 자세히 보겠지만 미리 연습해 주시고 그 다음에 플리라는 단어 좀 전에 본 것은 동사가 되면 D를 붙여요. 특이하게도 그래서 플리드라고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과거형은 또 플레드라고 리드 레드 레드 하듯이 플레드 통탄을 할 때는 땅을 치면서 바닥을 치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에 해당한 접두어 D 플로어 자 예문 볼게요. 자 읽으면 I implore to you I implore you to do all you can 하하하 do all you can to have 형광펜 이렇게 문법 문자로 나오면 사람들이 많이 많이 못하거든요. 여기 빈칸을 놔두고 집어넣어라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면 implore you to do 잖아요. 두는 타동사예요. 뭘 하라는 건지 뒤에 써줘야 됩니다. 두의 대상이 all이에요. 그 다음에 you에서 가로열고 can에서 가로낫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라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투부정사는 목적인 거죠. I implore you to do all you can you can 여기서 끊어야 되고 그 다음에 to help those who can't help themselves 스스로를 도울 수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됐습니다. 자 밑에 있는 건 동사 두 개만 확인할게요. 얻다 획득하다 발음은 acquire 어떻게 해야지 얻을 수가 있다고 써 있어요. 요청해야 얻을 수 있다고 자 그 다음에 묻다 발음하시면 inquire 자기한테 얻고자 하는 발음이 있어야 얻을 수 있는 거죠. 확인. 자 97 볼게요. 자 발음하시면 resent 자 동그라미는 sent 센트가 sense죠. 근데 we만으로도 반대한다는 뜻이 충분히 있다는 걸 잘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동사예요. be annoyed at 혹은 be annoyed about 이렇게 바꿀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싫어한다는 말도 하면 투부정사를 보통 쓰든가요. ing를 쓰든가요. 그래서 resent 하면 ing 쓰는 거예요. 자 예문 읽을게요. 소위 내면 액터 벤 스틸러 admits he has grown to resent being continually slapped by a 카푸친 monkey for the night at the museum films. 자 이러면 admit 더하기 좋은 얘기 나오든가요 안 좋은 얘기 나오든가요 안 좋은 얘기 자 플러스 네거티브이죠. 부정적인 말을 맞아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한다는 거고 he has grown 이건 이제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처음에 안 그랬는데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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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됐냐면 resent 싫어하게 됐어요. 뭘 싫어하게 됐냐면 being continually slapped 이렇게 되는 거예요. slabby 찰싹 slap 찰싹 똑딱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snap spilling s-n-a-p snap 사진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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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는 거 스냅 단추라는 말도 아는데 아세요? 스냅 단추 똑딱이를 스냅 단추라 그래요. 그게 다 똑딱이죠. 근데 slab은 찰싹 맞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맞냐면 원숭이한테 맞는 거죠. 기분 나쁘겠네요. 자 카푸친 원키라고 원숭이 이름이 카푸친이라는 말을 써줬는데 이 단어가 여러분 아시는 카푸치노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카푸치노를 왜 카푸치노라고 하냐면 이탈리아에 가면 이탈리아가 로마가 있죠. 카톨릭 뭐 그거죠. 거기 가면 수도사들이 있어요. 수도사들은 신부와 달리 돋닦는 사람들 스님하고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수도 단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수도사는 수녀는 넌이라 그러고요. 수도사 남자들이 수녀처럼 사는 사람들은 몽크라 그러는데 그 뭐 그 몽크 중에 카푸친회라고 하는 유명한 회가 있어요. 근데 그 카푸친회 수사들 머리가 가운데는 빠지고 여기 주변만 머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는 하얗고 주변만 까만 거죠. 커피가 카푸치노가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 그 까맣고 하얗고 이거 카푸치노가 가운데 시나먼을 넣어가지고 가운데 까맣고 주변이 그런가요? 아마 흰머리가 둘러싸고 있는 거 그 머리 모양 때문에 카푸치노라고 하는 거 원숭이도 하얀 테두리가 주변의 머리에 있어서 얘를 카푸치 몽키라고 하는 거고 근데 어쨌든 걔가 그 다음에 무엇을 위해서 원숭이한테 맡고 있냐면 For the night at the museum 이라고 하는 박물관이 살아있다 라고 하는 영화에서 그렇게 나온다 이거죠. But audiences love it 이게 문제네요. 그 다음에 읽으시면 The newest film The night at the museum Battle of the Smithsonian 여러분 스미트소니언 해보세요. 스미트소니언 다 발음을 하는 겁니다. 스미트소니언 스미트소니언이 아니라 스미트소니언 이렇게 읽고요. 스미트소니언은 자연사박물관 이거 와싱턴에 있는 자연사박물관의 전투라는 이 영화관 has been the highest grossing film 해서 gross라고 하는 동사 사실 중요한 단어예요. gross는 be 크다 크게 긁어모으다 이런 말인데요. 큰 걸 긁어모으다 근데 여러분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총생산 국민 총생 생산 GNP 국내 총생산 GDP 할 때 그 G가 바로 이 gross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 많이 긁어모은 영화다 이번 주에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요. 내려오셔서 형사형 명사형 다 많이 써요. 소리는 resentful 명사형 resentment 원하는 것 같다 이거 많이 쓴다 합니다. 발음 be grudge be grudge grudge grudge라는 말을 들으면 그르렁 그르렁 속에서 두글두글 이게 grudge이고 그래서 be grudge 라는 말이 된다. 밑에서 두 번째 줄 화를 터뜨리다 라는 중요한 표현 소리 내면 lose one's temper 템퍼라는 말은 원래 화 원래 온도를 영어로 temperature라 하죠. 따뜻한 거 뜨거운 거 그거를 자기가 컨트롤을 잘해야 되는데 이걸 놓치는 것이 lose one's temper 라는 거고 그 다음에 도끼 자루를 휘두르며 화내다 발음하면 fly off the handle 옛날에 서부개척할 때 사람들이 거기 가서 다 나무 자르고 막 이거 하다가 열받으면 막 이거 휘두르면서 싸웠다고 거기서 생긴 말이에요. 자 그럼 옆으로 가서 소리는 he flew off the handle when he heard that his son had been caught fighting other students 예, flew 원형 flew의 원형 fly flow가 아니라는 거 자, 뭘 들었냐면 아들이 잡히다 라는 중요한 표현 be caught 잡히다 다음엔 ing 잡힐 때 뭐하고 있었냐고 항상 be caught ing 하다가 잡히는 거지 하려고 잡히는 건 없죠. 예, 뒤로 가겠습니다. 자, 중요 단어네요. 자, 소리는 restriction 자, 동그라미는 straight의 뜻이 끈 영어로 string 자, read 뒤로 잡아놨으니까 제한 여기가 안됩니다. 120cm 신장 120cm 이하는 안 돼요. 이런 거 restriction 동의어 소리는 limitation 자, limit 동그라미 하시고 limitation 이란 말의 limit은 좀 특이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음 그러니까 limitation 이란 말도 여러분한테 좀 구체적인 어떤 물감 그러니까 물감이라는 말 아세요? 물감 물리적인 느낌 을 갖게 하려고요. 자, limitation 이라고 할 때 limit은 자, 소리 읽으시면 threshold 발음 발음 해보세요. threshold threshold 배워 많이 잖아요. 막 째려보지 말고 자, 발음을 그냥 자, 소리 threshold 뭐 이런 단어가 있구나 자, threshold 뭐냐 문턱 문턱이에요. 자, 대학에 들어가는 문턱이 높다 낮다 이런 얘기가 있죠. 대학문이 대학문이 대학문턱이 높다 이러면은 문턱이 높으니까 한계가 많다는 거죠. 제한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어디에 문턱이 낮다 이러면은 제한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턱이라는 건 제한이죠. 자, 그래서 이게 그런 문턱에서부터 threshold라는 그래서 threshold라는 단어가 또 좋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이 우리가 여러분 그냥 생각 없이 외웠던 자, 소리내시면 eliminate 무슨 뜻? 어떻게 써 있어요? 문턱 밖으로 내보낸다. 자, 그러면 내용은 되게 쉬우니까 읽을게요. 자, 소리내시면 restrictions are usually imposed on us for our own protection. 자, impose 담 전치사 on if we were if we were 요거 세 단어 가정법 if we were always free to do whatever we wanted 하고 싶은 대로 만약에 할 수 있었다면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그렇다면 we would probably get ourselves killed at a very young age. 자, get ourselves killed. 자, get somebody 피피 우리들을 이런 상태가 되도록 할 거다. at a very young age 매우 어린 나이에 그렇게 되게 할 것이다. 했을 텐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restrictions 덕분에 됐죠? 네, 그 다음에 내려와서 제안이라는 말의 두 번째 단어 con 발음하시면 constraint 이렇게 딱 읽어보니까 strength의 뜻이 뜻이 뭘 것 같아요? strength의 뜻이 string이에요. strict나 마찬가지예요. s-t-r-i-n-g 잖아요. 거기 n이 그렇게 남은 거예요. 그리고 curve라는 말 저번에 한 번 우리 얘기 많이 했죠? 인도 여러분 있는 데가 인도 사도고 제가 있는 데가 인도고 단 올린 거 그거 그 다음에 감축 축소라고 하는 이 단어 좋아요. 발음하시면 curtailment 어저껜가 테일 동그라미 했듯이 cut이라고 어제 우리 인테일 수반하다 이런 것도 인테일 수반하다 인테일 수반하다가 또 반복하면 그래서 curtailment 그래서 대체로 비용 같은 걸 줄인다는 얘기고요. 자 예문 읽어볼게요. 소리는 the retirees 미국 사람들이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e로 끝나는 단어 미국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사람을 표현하는 어미예요. 그래서 retirees 하면 은퇴한 사람 the retirees feared the curtailment of their social security benefits 했고 자 사회보장 연금이죠 연금 social security benefits 밑줄 긋고요. 물론 social security benefits에는 연금 말고도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체로 연금을 말하기 때문에 P로 시작하는 연금 pension P-E-N-S-I-O-N 우리는 pension이라고 하면 휴양지 생각을 바로 바로 나요. 무슨 pension 영어로는 그런 뜻 없습니다. 영어에서는 그런 건 condominium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단어 친척 가서 뭐 다 되게 좋은 단어거든요. 근데 지금은 strict 들어가는 것만 확인할게요. 지역이라는 말이 그렇군요. 자 소리는 district 그러니까 지역이라는 거는 따로따로 묶는 거죠. 요 동네는 묶어서 노량진이라 그러고 그 옆 동네는 묶어서 상도동이라 그러고 따로따로 묶는 게 지역이죠. 발음 district 그 다음에 엄격한 묶으니까 엄격한 거고 strict 어 이거 좋네. distress 되게 많이 쓴 단어예요. 스트레스라는 우리가 정말 일상으로 많이 쓰는 이 단어에다가 di를 붙이면 굉장히 심한 고통이란 말이 되고요. 고정도 하죠. 자 옆으로 자 발음은 retain 조금 전에 아홍산 수지 여사 미얀마의 수지 여사가 그걸 뭐라 그랬더라 아 원래 그 단어가 기소하다라는 동사 기소 검사 prosecute 그래서 미얀마의 미얀마의 미얀마가 생각나는 거죠. 걔네가 마저 친척이야. 태인의 뜻이 hold 손을 손하기로 딱 움켜진 것 같아요. 제 눈에는 이렇게 보여요. 태인이 이렇게 해서 앤이 이렇게 접힌 손가락처럼 보여요. 앤이 되게 단단한 스펠링이잖아요. 이렇게 펼치지 않고 접힌 손가락처럼 보여요. 항상 태인이 나오면 이렇게 뭔가를 붙잡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접도를 리가 자 이제 붙잡았죠? 그럼 리는 뭐예요? 뒤 붙잡아서 뒤에다가 잘 보관해 둔다는 거죠. 그래서 유지 보유하다라는 킵이거나 아니면 기억한다라는 말로 많이 쓰기 때문에 remember 이문 자 읽으면 body fat is not the only reason we gain weight 자 여러분 잠깐만 한번 생각해봅시다. 좀 전에 retain이라는 동사에서 이렇게 잡은 다음에 뒤에다가 둔다 그 얘기 했잖아요. 그게 remember 기억하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뭔가를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기억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최대의 관심사잖아요. 여러분의 최대의 관심사죠? 뭔가 많은 걸 기억하고 싶잖아요. 공부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공부한 것을 많이 기억해야 되잖아요. 단어들 많이 기억해야 되고 들은 얘기를 많이 기억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기억할 수 있나요? 어떤 것이 기억에 잘 남나요? 얘기 좀 해보세요.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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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하죠? 또 반복 말고는 길이 없어요? 다른 방법 생각하는 것 예 좋은 얘기예요. 반복하고 생각하는 것 예 두 가지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제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시는데 공부를 할 때는 어떤 정보를 자기 손에 잡았잖아요. 잡아야 돼요. 이렇게 붙잡아야 됩니다. 붙잡고 꽉 잡아서 녹여서 집어넣어야지 돼요. 이렇게 됐다 뗐다 됐다 뗐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공부를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운 것이 됐다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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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잖아요. 꽉 잡아서 녹여서 자기 안으로 가지고 와야지 돼요. 그리고도 자리는 가끔씩 챙겨봐야지 되고 공부는 그렇게 해야지 돼요. 그런데 지금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반복에 대해서도 우리가 좋은 공부 방법을 생각하면 복습은 타이밍이 있어요. 반복이라는 게 복습이잖아요. 그럼 복습은 언제 하는 게 좋아요. 바로 끝나고서 해야지. 시간이 지날수록 탁탁탁탁 완전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복습을 하는 건 딱 세 개의 타이밍이 있다 그래요. 이건 제가 배운 거예요. 뇌과학자 책 보고 배웠는데 끝나고 바로 그날 저녁 일주일마다 이렇게 세 번 잡아주면 꽉 붙잡힌다는 거예요. 자 세 번 언제 언제 끝나고 바로 그날 밤에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그래서 일주일 동안 공부했던 일주일에 이렇게 잡아준다는 거죠. 그런데 끝나고 바로나 반복이 참 중요하긴 한데 그 다음에 생각이라는 얘기가 되게 중요해요. 자기가 그걸 반복할 때 책 보고 써 있는 거 다시 적어. 그냥 이렇게 옮겨 적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책을 되도록이면 덮고 아니면 자기 머릿속에 있는지를 체크해야지 돼요. 책에 있는지를 체크하는 게 복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 머릿속에 있는지를 꺼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는 한 번 이렇게 다시 한 번 있는 걸 확인하는 거 정도가 아마 하겠지만 결국에 가서는 자기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뭔가를 꺼내 보셔야지 된다고. 그러려면 생각을 해봐야죠. 그래서 제가 맨날 칠판에 동그라미 뭐 리미테이션의 리미시 뭐 스트레스월드고 뭐 자꾸 제스처를 취하고 하는 것이 보다 인상적이고 생각이 나게 만들려고 예를 들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여러분 스터디들 하시는 거 이렇게 스터디 운영 보고서 이렇게 다시 읽어보니까 그 중에 어떤 분이 그 얘기 쓰셨더라고요. 쪽지 시험을 보는데 많이 틀린 거예요. 근데 그때 외웠다고 생각했는데 왜 생각이 안 날까 내가 고민을 안 해서 그런 것 같다. 단어를 외울 때마다 이 단어가 왜 그런 뜻일까 이 단어가 그런 뜻 맞나 이렇게 자꾸 의심하고 제가 아까 시퀀스에서 시퀀가 팔로우니까 팔로우니까 팔로우가 좋은 거냐 안 좋으냐 한참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맞는지 안 맞는지 의심하면서 보십시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지 말고 진짠가 진짠가 진짠가고 내 마음속에서 inner struggle이 있어야지 그게 내 것으로 느껴진다고요. 그게 생각하는 거고 아시겠죠? 근데 이런 과정을 하려면 양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그 많은 것들을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책 우리가 하루에 열 개씩 나가려고 그러는데 결국은 열 개잖아요. 많은 얘기를 해요. 제가 정말 많은 단어를 얘기하죠. 하루에 우리가 만나면 여러분 모른다는 어떤 사람은 백 개씩 나오고 그럴 거예요. 하루에 백 개씩 나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백 개를 다 이번에 외우자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열 개를 외우자는 거잖아요. 열 개에다가 하나만 붙이든지 두 개만 붙이든지 자기 손에서 꽉 잡아가지고 녹인 것들을 만들어야지 돼요. 그렇죠?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공부하느라 시간 참 많이 쓰시는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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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소용이 없습니다. 동사 원형 지금 우리가 무슨 동사 공부하고 있어요? Retain 딱 잡아서 단단하게 잡아서 뒤에다가 계속 가지고 있는 정보를 만들어야지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생각해야지 되는데 자 이렇게 애써 말하는 이유가 이런 식으로 공부하라고 가르침을 받지 않았잖아요. 여러분이 그렇죠? 그게 굉장히 안타깝기 때문에 길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수박 걸타기 식으로 해가지고 뭐가 됐는지 자 그러면 가서 바디팟 자 읽어보면요. 바디팟 is not the only reason we gain weight 하면 우리가 살이 찌는 유일한 이유가 아니다. 그러면 자 일단 동그라미 아주 굉장히 현실적이 됐어요. 자 동그라미 첫째 뭐고 바디팟 이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gain weight인데 그것 말고 다른 이유가 있대요. 자 소리 읽으시면 eating salty foods 오호 자 뭐예요? salty foods 이것이 causes our bodies 우리의 몸들이 뭐하게 하냐면 to retain water 물을 보유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which contributes to weight gain 해서 그것이 즉 그 물이 물이 체중 증가에 기여를 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가면 ironically 뜻밖에도 역설적으로 이렇게 읽지 마시고 뜻밖에도 예상과 달리 the best way to avoid retaining water 그런데 물을 보유하지 않아야 살이 안 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는 최선의 방법은 It's drink lots of water 물을 많이 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because if the body is properly hydrated 자 하이드로 하이드로 자 적어보십시오. h-y-d-r-o-g-e-n 하이드로전 수소 수 물수 하이드로이디드 watered water라는 말을 좀 많이 쓴 거죠. 자 그래서 water hydrated 라고 바꾼 거죠. 그래서 물이 충분히 물을 몸이 받고 있으면 it will stop storing water 해서 자 store 위에 있는 무슨 말의 동의요? 자 store retain 이요. 자 그 다음에 음 명사형 소리 읽으시면 retention 자 형용사형 retentive 잘 기억하는 네 둘 다 많이 쓰고 retain 이 워낙 중요합니다. 여러분 밑에 있는 거는 슬쩍 슬쩍 이렇게 보셔도 되겠고요. 단어 친척 아 하나 좀 지적하죠. 보유하다의 예문 밑에 보면 계속 붙잡고 있는다라고 참 많이 쓰는 표현 소리가 hold on to hold on 사실 그런데 hold on은 전화 받을 때 끊지 말고 기다리세요 할 때 hold on please 할 때 hold on인데 to를 붙이면 저걸 계속 붙잡고 있는다라고 되게 단단한 단어가 돼요. 좀 전에 제가 수화했었잖아요. hold는 수화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서 이게 hold이에요.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붙잡은 다음에 얘가 빠져나가려고 그러기 때문에 안 놓치려고 hold라는 건 빠져나가려는 안 놓치려고 붙잡는다는 제스처를 이렇게 몸을 흔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단단한 말입니다. 그래서 retain이라는 거는 그렇게 단단하게 잡아야지 기억이 나는 거지 됐다 됐다로 무슨 기억이 나요. 자기 몸으로 받아들여야지 기억이 나는 거지 뭐가 됐든 간에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안 해서 참 안타까워요. 공부 그렇게 안 가르치셔서 남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죠. 아시겠죠. 제가 무슨 말인지 그러면 단어 친척 봐서 삼가하다 발음하시면 abstain 이런 거 아까부터 많이 했던 거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많이 할 거거든요. detention 하나는 오늘 기억합시다. detention 자 그럼 뒤로 가서 자 이거 해야죠. 10개씩은 꼭 하려고요. 자 발음은 revenge 자 벤지 동그라미의 뜻 punish 아 벤지가 들어가면 항상 벌 준다는 얘기군요. 근데 네가 나한테 한 짓이 있지 그러니까 내가 너를 벌 줄게 이래서 보복이 되는구나. 자 보복이간 다른 단어 발음은 vengeance고 hate라든지 또는 avenge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원수를 갚는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내가 I revenge to my father 이러면은 아버지한테 보복한 게 아니라 I revenge to my father 아버지의 원한을 갚아드린 거예요. 그래서는 own somebody에서 그 뒤에 나오는 사람한테 가격을 했다는 얘기예요. I revenge to my parents own them 이렇게 말하면 우리 부모님의 원한을 갚아서 보복을 저 사람한테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동사는 잘 안 쓰기 때문에 이제 늘 그렇게 자주 보이는 건 아니지만 혹시 동사로 쓰인다면 주의를 해야겠고요. 예문 할게요. 자 읽으시면 revenge can control a person's life 그런가요? by by keeping them angry and full of hatred for the object of their revenge 자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말로 대상이라 읽어야죠. 목적은 결코 아니고요. 자 복수라는 것이 한 사람의 삶을 통제할 수가 컨트롤 해버릴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어떻게 함으로써 그러냐면 그들이 계속 화가 나고 미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누구에 대한 미움이냐면 그들의 보복의 대상에 대해서 늘 미워하기 때문에 삶이 망가진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읽으면 that hate can become so powerful that 하도 힘이 있으니 그들은 뭘 할 수 없냐면 feel anything else 해서 딴 감정을 못 느낍니다. thus 그럼으로써 being wrapped up a happy life 해서 자 rob이란 동사 다음 전치사 of 행복한 삶을 박탈당하는 거죠. it usually isn't as satisfying to revenge yourself 해서 여러분 자신을 보복하는 것이 그다지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on someone as you first thought 처음 생각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음 내려오셔서 단어 친구를 보면 대각품이 역시 보복이라는 말로 써요. 소리는 retribution 접도와 contribution 이런 거 아시죠? retaliation 많이 쓰는 말입니다. 자 소리가 retaliation 연습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an eye for an eye and a tooth for a tooth 해가지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말 들어보셨죠? 성서에 나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redress 라는 말은 음 사실은 이제 원상 복귀시킴이어서 보복이라기보다는 보상에 가까운 말입니다. 여기 살짝 좀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we need to redress the harm we did them 해서 그들에게 했던 해로움을 복구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 복구는 여기서 이제 좋게 만드는 거죠. 다시 원상태를 좋게 만드는 거 이분도 there was an accident 사고이긴 했어도 자 그러면 원한 동그라미 2번에 세 번째 줄 보시면 bitterness라는 명사가 나오는데 빌어가 표제어예요. 빌어가 쓰고 아주 떫고 또 굉장히 아주 안 좋은 감정 원래는 맛에서 왔지만 아주 혹독한 이런 뜻을 두루 갖게 됩니다. 그래서 빌어리스가 그런 쓴 감정 또 bad blood 하면은 이게 나쁜 피라고 우리말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악감을 얘기해요. 자 예문 볼게요. 읽으시면 there has been bad blood between them ever since they competed for the same girl's affections in high school 그래서 두 사람이 삼각관계예요. 그렇죠? 그들 사이에 삼각관계 영어 그냥 triangle 라고 합니다. love triangle 아까는 있어 왔는데 그들이 경쟁을 했고 for the same girl's affections 그래서 같은 여성의 affections를 위에 경쟁을 한 겁니다. 고등학교 때 제가 내용을 알겠고 그 밑에 get even with 자 소리가 get even with 자 even이 평평한이라는 뜻이 있어서 짝수를 영어로 even number 자 그래서 네가 나한테 한 것만큼 나도 너한테 해줘서 우리가 서로 평평하게 되게 하겠다 라는 말은 보복하겠다는 말인 것 자 그리고 보상하는 것과 보답하는 것을 구분하자고 적어놨으니 공부해 주십시오. 월요일날 뵐게요. 자 좋은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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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